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상화사 김종욱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시간차 공격 들어갑니다. D-91 빠밤 자, 우리 D-100 영상이라고 하죠. D-100일이 깨졌을 때 응원 영상이라던가 여러분 힘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영상을 좀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몸도 좋지 않았고 많이 바쁜 관계로 90일이 돼서야 이 캐스터가 올라가는 게 아마 90일 전일텐데 90일이 돼서야 시간차 공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 5년 후에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 수능이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5년 후를 얘기합니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 그림은 현장에서 있었던 모습을 어떤 학생이 그려줬어요. 너무 잘했죠? 아무튼 자, 한번 얘기해볼까요? 일단 여름방학 특강과 관련돼서 제가 많이 바빴다 이런 얘기를 조금 찡찡거려 보겠습니다. 여름방학 특강이 시간표가 굉장히 현장 시간표가 많았고요. 해야 될 것도 많고 교재도 써야 되고 현장도 바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열심히 파이팅하면서 수업을 했다. 끝! 다음 대나무 웅이라고 하는 캐스트를 제가 여름방학 특강 전에 이렇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줬고 지금도 꾸준히 찾아오고 있고요. 이제 대나무 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저는 이제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죠? 얼굴도 모르는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뭔가 이제 진심어린 이야기를 하고 속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아마도 이 아이들이 여기 찾아오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꺼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제가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게 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거는 추후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이제 D-91이 남은 이 시점에서 공부와 관련돼서 어떤 고민들을 하는가를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방향 설정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백제가 깨지고 나서 조바심은 나죠. 뭐 해야 될 건 많죠. 남들은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이런 시점에서 내가 도대체 공부를 왜 하고 있는가 이런 방향 설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보세요. 잘 안 보이잖아. 안 보이지만 여기 여기 부두가 있고요. 항구입니다. 그래서 꾸우 하면서 여기서 배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꾸우 꾸우 이건 자동차인데 아무튼 쭉쭉 출발하는 거지.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디론가 출발합니다.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각의 목적지를 각각 뭐 목적을 두고 출발했겠지만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출발은 했어요. 어떻게 남들이 하니까 어 나도 가야 되나? 갑니다.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냥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되나? 해야지. 대학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나? 대학 가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발을 했어요. 이제 배를 타고 운행을 나갑니다. 항해를 떠났어요. 근데 중간에 어디로 가지? 목적지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 뭔가 난 저기로 가야지. 난 저 지점으로 가야지. 최소한 동서남북 중에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방향 설정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망망대에 혼자 덩그러니 떠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아니 하라고 해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은 안 올라.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도대체 내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인생이 바뀔까? 과연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맞을까? 나는 지금 너무너무 불행한데 과연 미래의 행복이 보장될까? 몇 년이 되면 나의 삶이 바뀔까? 그죠? 누군가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뒷바라지 힘들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지만 너무너무 죄송하고 누군가는 부모님의 그런 힘든 압박 속에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지금 자체가 너무 불행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망망대에 혼자 덩그러니 떠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백자가 깨졌으니까.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요 이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열심히 가요. 어딘가 갑니다. 각자의 방향으로 가긴 가. 그럼 가는 친구들을 볼 거 아닙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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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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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가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지? 이 친구 따라갈까? 아니야 아니야. 이 친구 따라갈까? 아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짧게나마 목표라고 하는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 캐스트에서 대나무 옹이라는 캐스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너무 길게 보면 호흡이 길어지고 힘들고 지치니까 짧게 갑시다. 짧게 갑시다. 오늘 당장 오전, 오후, 저녁에 공부할 계획들을 세우고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하루하루 성취감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다. 그게 아마 무더운 여름 직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름이 지났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무더운 여름철 비도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리고 습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더워가지고 냉방병에 걸린 친구들도 꽤나 많을 거란 말이죠.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만 단계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만 내가 노를 저어서 가든 모터를 돌려서 가든 돛을 달아서 가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 갈 거 아닙니까? 그 목표가 지금 어느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왔어요. 사전적 정의 사전적 정의 한 번 볼게.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 지향하는 실제적인 대상으로 삼음 또는 그 대상 자, 목표와 목적은 엄연히 다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게 목표고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대상으로 구체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고 또는 내가 느끼고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의 첫 번째는 실제적인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두 번째 볼게. 도달해야 할 곳을 목적으로 삼음 또는 목적으로 삼아 도달해야 할 곳. 내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죠? 아, 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세웠어. 아, 나는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런 대학을 목표로 삼았어. 이 대학에 가고 나서 난 이렇게 이렇게 활동할 거야. 그런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사전적인 의미는 얘기했을까? 제가 이제 이 사전적 의미를 찾으면서 제가 의미를 두고 싶은 말은 세 번째입니다. 행동을 취하여 이루려는 최후의 대상이다. 목표로 가는 것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서 뭔가 취해서 이루려고 하는 대상이다. 행동이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90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왜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고 하루 종일 목표 난 목표를 찾아야지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 그런 거 아닙니다. 길어봐야 한 시간 30분에서 길어봐야 한 시간인데 그 안에 내가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뭘 할 수 있다?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생각은 되게 많아요. 항상 하루 종일 혼자 앉아있다 보니까 생각은 굉장히 많습니까? 잡생각도 많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렇게 저렇게 생각의 사고의 확장이 내가 이렇게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몰랐을 거야. 상상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중요한 건 생각만 했을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아이들이 찾아와서 글을 남기죠. 선생님 공부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집중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의 대다수는 어쩌면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행동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지.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극을 어떻게 하자? 목표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그 자극을 받아오자. 요거입니다. 요 캐스트의 취지가 고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따지기 시작했던 거는 하는 거는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뭘까? 커밍 수는 디데이인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죠? 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뭔가 계절에 바뀌는 모습을 몸으로 느끼는 순간 어 어떡하지 수능이 다가오나 이렇게 생각 들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자 디데이입니다. 이 디데이라고 하는 거 저도 해봤죠. 저도 해봤습니다. 특히나 저도 이제 임용고사를 준비했던 그 스케줄 북이 아마 대전 집에 어딘가 있을 텐데 하루하루마다 엑스피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군대에서도 디데이에서 해봤거든. 이게 똑같은 24시간이 지나가는 것뿐인데 군대에서 말년 병장일 때 D-100일을 체크하고 달력 하나하나 뜯으면서 90일 80일 아 언제가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입장이나 수험생활 입장에서는 디데이가 너무 빨리 오죠. 하루하루 너무 짧습니다. 이거 전부 다 뭐야? 심리적인 거야. 결국엔 내 마음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디데이를 바라볼 때 90일이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예전에 음 어떤 캐스트에서 또는 어떤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캐스트가 아닌가? 강의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김종웅의 연애학 특강 빠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애학 특강 같은 거 이제 현장에서 많이 하는데 장미꽃이 하나 나왔죠? 제가 이제 연애를 합니다. 제가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 어 자 물어봅시다. 우리 피디님한테는 여쭤볼게요. 피디님 혹시 연애할 때 기념일 언제 언제 챙기세요? 100일? 100일 200일? 200일은 아니요. 1년? 좋아요. 1년 좋고. 생일?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이 디데이 얼마나 챙기세요? 중학교 때 연애할 때는 우리 투투야 이런 거 하죠? 20일 뭐 뭐 뭐 50일 100일 조금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100일 정도 챙기고 나머지는 뭐 한 200일 하다가 뭐 그래 생일 정도 하고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 챙기면 되잖아. 어? 그리고 이제 1년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념일은요. 그런 기념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냥 그냥 오늘 집에 오늘 여자친구를 만나러 데이트하러 갈 건데 가는 도중에 그냥 기분이 좋아. 그냥 뭔가 설레 그리고 오늘따라 햇살이 되게 좋아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데 지나가다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버스 중장 뒤에 꽃집이 있네. 꽃집을 보니까 오늘따라 장미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그냥 이거 주세요. 고맙습니다. 받았어.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여자친구 만나러 가서 여자친구한테 자 여기 있어. 그럼 여자친구가 어? 오빠? 오빠라고 합시다. 오빠 뭐지? 잠깐만 기다려봐. 오늘 무슨 날이야? 디데이를 막 찾아보고 있죠.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되게 늦게 해서 미안한데 그냥 오늘은 너에게 꽃을 주고 싶은 날 그게 기념일이에요. 오늘은 그냥 너랑 만나는 게 너무 설렜던 날 오늘은 너와 한강에 가서 같이 뭐 데이트를 한 날 오늘은 너와 손잡고 집에 가는 길에 그냥 너무너무 달이 예뻤던 날 그게 모두가 기념일입니다. 그런 사소한 일상 속에서의 기념일을 찾는 게 저는 진짜 기념일이라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숫자에서 백자가 깨졌다 구십자가 깨졌다 이런 걸 여러분이 디데이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내가 오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뿌듯한 날이야 그날이 기념일이에요. 그날이 기념일이고 그날이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너무 아 뭔가 하루 종일 뭔가 하긴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그날도 기념일입니다. 어떤 기념일? 내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조금 더 발전해야 되는 그런 반면 거울이 되는 그런 기념일인 거죠. 그러니까 디데이가 깨지면서 백자 구십자 팔십자 이거 깨질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어떡하지? 구십자가 깨졌네. 팔십자 오십자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고 하던 대로 꾸준히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루하루의 의미를 두면서 우리가 짧게 가자고 했잖아요. 하루하루의 의미를 두면서 가는 게 맞고요. 디데이를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조바심이 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저도 압니다. 시간이 빨리 가게 느껴지는 거 알아요. 하지만 누가 더 차분하게 누가 더 하던 대로 꾸준히 하느냐가 여러분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래서 디데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오늘이 곧 기념일인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과 저의 기념일입니다. 왜? 캐스트로 여러분과 얼굴을 맞이하고 인사하는 날이니까 오늘이 기념일인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곧 수능입니다. 오늘이 곧 수능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보세요. 오늘이 수능 날이구나. 아 그럼 내가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구나. 자극이 될 수 있겠죠. 확인하시고 다음 제가 이제 또 덧붙여서 잠깐 잔소리가 많아서 미안한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내 모습 지금 오늘의 내 모습 이 캐스트를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습 어떠세요? 좀 만족스러우세요? 아이들이 공부를 오래 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원래 생각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 걱정 우울함으로 연속이 되거든요. 원래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인간의 지난 모습인데 자 오늘의 내 모습 만족스러우세요? 혹시나 오늘의 내 모습이 조금 불만족스러웠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 저는 뭔가 한 번 시작했는데 끝을 못 봐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그렇게 끝맺음을 못해왔던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아 저는 뭔가 이거 공부하다가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거 저거 이거 저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까지 아니 지금 이 1분 1초 직전의 모습까지가 쌓여서 여러분의 모습이 됐습니다. 앞에 있는 김종국이란 사람은 그동안에 살아온 것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5년 뒤에 여러분 모습 어떨 것 같아요? 그럼 10년 뒤에 여러분 모습 어떨 것 같습니까? 5년 뒤에 여러분 모습은요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5년 뒤에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럼 10년 뒤에 모습은 지금부터 5년 뒤 계속해서 쌓여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여러분을 만들고 싶으세요? 지금 내가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자존감도 떨어지고 너무 맨날 자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인생을 꾸준히 살고 계실 사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힘들지만 노력하시면 돼요. 연습하시면 되고요.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로 한순간에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그때 가면 내 모습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습이 지금 현재 내 모습이라면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의 경험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오늘을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의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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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날씨가